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저 너무 신나요. 제가 진짜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다이어트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할 거예요. 간장게장 4마리하고 양념게장 1kg 김 부각하고 그다음에 조미되지 않은 김 이거는 양념게장 간장게장 소스예요. 계란 노른자 4개 참기름도 따라 준비했고 흰자는 그냥 붙여왔어요. 밥 3공기 준비했어요. 게장하고 양념게장 1kg 해가지고 42,000원에 샀고요. 그다음에 김 부각은 이 정도 있는데 5,000원에 샀거든요. 배달 같이 시켰는데 김 부각은 약간 좀 잘 먹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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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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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지저분하게 먹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음, 이따 찌개는 위험하니까 안 먹을게요 그 다음에 게딱지에다가 딱 금장 살짝 넣고 근데 이게 개가 큰 게 아니라서 불편해 그냥 이렇게 해서 섞어 먹어야지 노른자 딱 해가지고 참기름 살짝 넣고 김 딱 올려서 이거지 괜히 밥도둑이 아니야 양념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손을 오늘 바꿀 수가 없어서 조금 지저분해도 양해해 주세요 양념장에다가 밥 비벼 먹을 거야 개가 따가서 좀 아쉽다 딱 올리고 참기름 살짝 넣고 흰 계란도 있었지 흰자도 살짝 넣고 낯을 보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오징어 앗! 솔직히 개인 취향은 양념게장이 좋거든요 저는 근데 먹다보니까 간장게장에만 손이 가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먹으면 간장게장에만 이루어져서 근데 진짜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아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먹으면 좀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지 15분 정도 또는 맛있게 먹기에는 더 맛있게 먹었으면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음? 음? 아가미 제거할 때 알 같은 작은 게 따다다다 붙어있었거든요. 암모니아 맛이 확 나요. 잘 먹다. 뭐야? 다리밖에 안 남았네. 아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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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세 공기 데워놨었거든요. 근데 딱 맞네. 아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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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짠 걸 먹으면서도 물 한 번을 안 먹었네? 물 준비했었거든요? 이 때까지 제가 먹었던 게장 중에 가장 맛있어요 이건 아닌데 심각하게 짜지 않고 나쁘진 않았어요 양념이 맛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간장이 계속 손이 가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김에 먹을 때는 간장을 비빔밥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데 양념게장을 먹을 때는 김부각이 진짜 잘 어울렸어요 오늘 진짜 지저분하게 먹방을 진행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먹고 싶었던 거라 진짜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멘트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너무 먹는데 몰두해 있었고 또 너무 지저분하게 먹은 점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기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푹 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쿵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